안녕하세요. JD부재원구소의 소장 조선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재원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JD부재원구소 18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지금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마켓어치 영채권 투매 후폭풍 지속 달러 올라가고 주식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5%로 반등했지만 S&P500 지수는 0.21% 떨어졌고 다우전스 지수도 0.43%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오래 갈 것.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 반전한 것은 올 초보다 30%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상승했다는 얘기죠. S&P500 지수는 올 초보다 약 24% 다우전스는 올 초보다 약 15%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장 초반은 좋았죠. 나스닥이 장이 시작하고 한때 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15.8% 상승하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103.6보다 높았고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0으로 전월 마이너스 8보다 상승했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28.8% 상승했습니다. 즉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잘 팔리고 있으며 소비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산업 생산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초호황 국가라는 얘기죠. 이러면 대놓고 연준이 금리 올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가 113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114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에 육박했습니다. 항상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9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경기가 후퇴할 것 같으면 다시 금리를 내리다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니 다시 금리를 올리는 1970년대 샤워실의 바보 아서번스 전 연준 의장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달러 고금리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도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삽질을 하고 있으니 현재 미국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국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애플이 강하게 버티지만 반대로 애플이 꺾이면 심하게 꺾일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식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전까지 강달러를 즐기면 되겠습니다. 서브 이시입니다. 누가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파괴했을까.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해저 가스관 누출 파괴 공작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원투가 동시에 세 군데 파괴되었습니다. 해저에 있는 가스관이 파괴된 것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말이 안됩니다. 범인은 항상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러시아일까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폭으로 유럽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파괴하지 않아도 가스관을 잠그면 되는데 왜 가스관을 파괴했을까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입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생겨난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2000년대 초반부터 공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원을 만들고 사퇴했고 메르켈는 노르트 스트림 투를 만들고 사퇴했습니다. 독일은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싸게 받아 주변에 팔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제조 강국이죠. 따라서 원자력이나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값싼 러시아 천연 가스를 쓰면서 제조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스를 팔아먹었죠. 오히려 중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오일 쇼크를 일으켰지만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이런 일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국이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수출액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원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서방과 친해지려 하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재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가스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푸틴은 2000년대 초반 독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 원을 독일의 전 총리인 슈레더에게 은근슬쩍 제의를 했고 슈레더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원이 완성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회해서 바로 해저터널을 통해서 독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2년 3월 침공을 하자 노르트 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을 유럽 국가에게 잠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르트 스트림 원투가 모두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노르트 스트림 원투를 파괴했을까요? 해저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도 위성에 걸리지 않고 파괴하려면 잠수함을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기도 바쁜데 잠수함을 써서 흑해를 지나 지중해를 거쳐 북해로 올라가 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매장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미국이죠.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중국일까요? 인도일까요? 단연 미국일 것입니다. 유럽이야 지금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멘붕이 왔죠. 그러니 최대 피해자는 유럽입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만 결국 제재 때문에 중국, 인도의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도 또한 전쟁 때문에 비싼 에너지 가격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고 연준 때문에 강달러로 수입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참에 손볼 나라들은 손볼 수 있어서 좋고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을 견제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단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럽은 EU로 뭉치더니 유로화까지 찍어내며 기초통화국인 미국의 달러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통화 비중이 미국이 약간 많긴 하지만 34%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외환 보육어 비중은 미국의 달러화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되면 미국은 더 많은 국제를 찍어 경제 부흥과 함께 달러로 세계 모든 나라를 견제할 수 있죠. 기초통화국의 장점은 빚이 아무리 늘어도 돈을 찍어 갚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통화국에서 빠지면 바로 경제위기에 빠집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초통화국을 유지해야 하며 달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기 전부터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노르트 스트림 2 완공을 앞두고 공사업체를 제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르트 스트림 2가 완성되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죠. 이때 트럼프와 맞짱을 떴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8년 6월 9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도중 탁자를 손으로 짚은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맞짱을 뜨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유럽이 미국의 대드는 상징적인 사진이 되었죠. 그런데 왜 메르켈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목을 맺을까요? 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 제조 2025 세계는 신 제조어 패권 경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노르트 스트림 2가 완성이 되면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제조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고 게다가 전기를 주변국에 팔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조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제조 202와 같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해 제조어 강국으로 세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려는 계획이 독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필요했죠. 사실 관광이나 명품으로 먹고 사는 남유럽에 비해 독일의 제조업은 훨씬 많은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조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입니다. 독일에는 일자리가 많았고 동유럽에서 독일로 취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세계를 재패하고 있는데 비해 사실 독일은 미국에 비해 올드한 제조업밖에 없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뿐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친환경 차세대 전기차 기업도 미국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은 오래된 자동차 기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스마트 공장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인더스트리 4.0으로 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되면서 노르스트리 2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은 역풍을 맞게 됩니다. 러시아를 제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 제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 때문이죠. 러시아 제재는 경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하므로 러시아 천연가스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천연가스를 끊으면 당장 유럽이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전기를 많이 쓰는 독일이 문제죠. 독일은 제조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료 상승에 알루미늄 공장도 휘청 존폐 위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미 독일의 알루미늄 공장뿐 아니라 유럽의 알루미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전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공장뿐 아닙니다. 살인적인 전기료에 문 닫는 유럽 공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유럽의 모든 공장들이 셧다운에 들어가거나 감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러시아의 값싼 가스에 의존한 유럽의 자업자득이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유럽의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결국은 어디로는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 같으면 인건비 싼 동유럽으로 옮겼겠지만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기에 유럽은 유럽 어디로든 옮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유럽이 아닌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미치지 않는 다른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얼마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년 IRA2022를 제정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돈을 퍼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말이죠. 다만 미국의 공장이 있어야 하며 제조는 중국에서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럽의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오도록 꼬시고 있고 중국은 견제하는 기가 막힌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합동 결의로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타겟은 한국보다는 독일의 첨단 제조기업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혼자 전기차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테슬라와 독일의 명차가 전기차 시장을 양분할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말이죠. 도요다의 렉서스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바퀴가 빠지는 결함이 있어서 전략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강국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에너지와 달러로 친환경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엄청난 일자리와 친환경 아젠다를 세계적으로 선두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해 줄까요?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도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그동안 러시아로 기울였던 유럽이 미국으로 돌아설 것이고 미국의 무기도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국방비를 늘리라고 해도 콧방기도 안 끼던 유럽이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기업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로키드 마틴은 이 어려운 와중에 2022년 9월 28일 현재 연초보다 12%나 더 올랐습니다. 애플도 17.5%나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오래 갈 것입니다. 유럽은 인플레이션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고 에너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 이 종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IRA법 등을 통해 기업에 달러를 꽂아주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전세계 최첨단 기업이 미국으로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은 길어져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힘을 빼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각의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미국이 소비 여력이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주변 나라 사정 봐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연준은 75BP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인덱스는 114를 뚫고 2000년 닷컴 버블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1980년대 초반 폴벌커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달러인덱스가 160까지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국이 디폴트 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디 영국 뿐이겠습니까? 디폴트 나면 미국의 해지펀드가 움직입니다. IMF를 꽉 잡고 있는 미국은 디폴트가 나는 선진국을 해지펀드로 구조조정해서 미국 기업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울트라 슈퍼 강달러입니다. 지금 섣불리 달러를 한국 원화로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은 달러에 배팅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등의 모멘텀이 꺾이는 조치가 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결론입니다. 미국은 노르트 스트림을 파괴하고도 남을 무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의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